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완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띠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몇 분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갑술생에 28살 취업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8살 신축년이 되면 정월에 취직이 되는 사람, 2월에 되는 사람, 3월에 되는 사람 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그 중에는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어깨 펴고 내 마음껏 발의를 해라 그러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에 운이 들었어요 올해. 올해 들었는데 좀 조심할 건 친구를 조심하라고 그러거든. 이거는 뭐 친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올해는 친구들하고 지금 시비수가 있는 28살, 나이로는 시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생각하고 친구가 한마디를 해도 나한테 충고다 생각하고 반박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지나가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거든요. 나쁜 건 없고 또 개인적으로 독립하셔야 되는 분들, 28살은 부모같이 있지만 올해는 독립해도 괜찮습니다. 신축년에는 독립을 해서 보인들이 부모 울타리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사회인으로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마음껏 발휘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온, 취직에 온 모든 연구를 하는 분들, 그 중에는 내가 박사학위를 딸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자의 자기가 하기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용기를 갖고 좀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한참 나이고 이제 전진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보인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힘들 내세요. 그리고 임술생에 이어 마흔 살, 서른아홉에도 아홉수도 갖다 이어 많이 힘들게 경전연에 지내왔거든요. 그러는데 올해는 마흔 살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도 신축년에 이제 운이 열리고 또 이 올보다도 마흔한 살에 내년에 또 문이 열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에 마흔 살에 또 첫 저기로 지금 이런 힘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꼭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갖다 구상을 잘 하셔서 하세요. 하셔도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해년이 되거든요. 올해 마흔 살에 음질었던 내 몸이 다시 갖다 펴지는 거고 땅속의 싹이 다시 바깥으로 파고나오는 해년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좋아진다는 운이죠. 모든 운기가 임술생한테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술생분들 열심히 갖다 하시고요. 주어진 일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결혼의 운들 하시는 분들 뭐 재혼의 마음을 먹고 있으신 분들 뭐 내 4주간 뭐 그러다 보니까 늦게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일찍 결혼해서 좀 안 좋은 의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연도 만나는 해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짝도 찾아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제 잘 풀리는 해년이니까 각자가 잘 저기 맞는 취향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술생 52살 요런 분들은요. 올해 제가 이제 꽉 필요하고 싶은 말은 뭐 흰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요런 색상옷을 입으세요. 검은 옷 좀 입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처지거든. 그러면 내 운이 안 좋고 이럴 적에는 이상하게 움츠러지면서 검은색을 좀 많이들 찾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뚱뚱해서 날씬해 보이라고 그 날씬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입지 마시고 검은 옷 주물에 경술생 52살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검은 옷을 입으면 기운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안 좋고 그러니까 밝은 옷을 입으시고 올해는 뭐 직장에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년이지만 또 이동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뭐 51살에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52살에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어떤 창업을 하시면서 내가 더 키우려고 또 번창하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작년의 운은 그래도 좀 모든 운이 좀 많이 시원하셔도 안 좋았는데 올해 52살부터는 운들이 다 표현하는 운세고 모든 것이 이제 올 운으로는 경술생한테 올해는 내 한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운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노토 만든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노토 먹고 막 사드리는 것도 안 좋고 주식 같은 거는 이제 조금씩 취미삼사 하시는 건 되지만 크게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해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귀인의 운세 나와서 그래도 내가 올해 금전의 운세 문이 열리는 해년이니까 들어오는 그 금전을 놓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술생 64살 이분들은 올해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지 돼요. 특히 4월 달이나 제가 이제 보는 저기에서는 4월 달이나 11월 달 이때는 어디 먼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행차. 자꾸 이상하게 지금 안 좋은 운세가 지금 사고세 운세가 따라 들어서 인간으로 감정 놀라는 수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사람이 뭐 튀어나와서 놀란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특히 이제 4월생 분들 4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 이런 분들은 여행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2월 달에는 문상 가지 마세요. 2월 달 예수는 4살에 2월 달에 문상에 말하자면 상문에 문이 끼면은 내가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이제 이 확률이 크고요. 원인 모르게 자꾸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올해 예수는 4살에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이 건강을 조심하시고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뭐 음식을 잡수고 이런 건 괜찮고 무슨 일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뭐 이 힘든 건 없는데 올해 따라든 게 이제 사고서 하고 이렇게 이제 문상 요게 지금 끼고 들거든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뭐 이 혼인시키고 인구가 주는 게 좋아요. 올해 64살에는 뭐 결혼들을 한다 그러면 더 있다 해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이 자녀분들이 혼인할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한식그릇도 줄는 게 좋아요. 64살 수혜에 그것만 지키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병술생 76 76 시랩도요. 이 어르신들도 아직까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사업하시는 거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뭐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뭐 물려주는 것이고 또 뒤로 이제 앉으셔서 자손들을 뭐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해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이어 맥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누구나 이 나이는 건강이지만 뭐 항상 건강은 항상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올해 갔다 이 자녀분들 그래도 다 안겨같이 한마마 한뜻이 돼서 서로가 부모의 덕도 있고 그러니까 자손의 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들 마음껏 밀어주시고 어르신들 건강하셔서 올해 신축년에도 잘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병술생 병술생 여러분들 등등 그분들도 더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개띠 여러분들 심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움츠리지 마시고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정가정 다 성불보시고 대박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합니다.